됐어? 됐나? 수영아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니, 내 영상 안 보고 있지? 이모부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 근데 우리 가족이 10명이 넘거든? 근데 좋아요가 4개도 안 나와 니 말이 되나? 니 보고 있나? 솔직히 말해봐라 3년 됐나 벌써? 친구들 왔다 간지가 더 됐어? 어제 같은데 여기 와서 밥 먹었잖아 우리도 그 뒤로 처음이네 그죠? 오늘 문 열었 것 같다 열려 있네 불차 바꿔야 되겠다 오, 병치가 좋다 이 2인분이 맞나? 1인분이야 난 1인분이 시켰어 와 이나라들은 양은 많이 준다 전부다 엄청 양이 엄청 자기 독더라고. 내가 오우 tänker, 자기 독 자기 독 너무 손님이 없었어 그냥 모우 battling 준비된 돈을 다 퍼주는 거예요 다 주는갑다 와 우리 둘 밖에 없잖아 저거 두 분들 아, 저 주인이더라고 튀긴게 아니고 전자레인지에 돌린거 같아 내가 시켰는데 너무 눅눅하다 치즈스는 소스를 이걸 안 넣고 발사믹을 뿌려 먹는 사람이 있어 니가 이걸 안주니까 맛이 이상하다 너무 아무 맛도 없어가지고 이거 뿌렸잖아 대구에서 아나구르 시킨다 냉동실에서 꺼내서 낮은 온도에 튀기면 이렇게 허물허물해지네 이거 무슨 맛이지 오뎅맛이다 튀김인데 오뎅맛이 난다 오랜만에 오뎅도 먹고 조영아 니가 이거 구독해서 맨날 잘 보고있다 했잖아 그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도 우리 가족수가 10명이 넘는데 가족만 좋아요 눌러도 10개인데 좋아요가 10개가 안나오거든 이거 뭔가 이상한거 니 안보고 있잖아 그지마 하지마라 아 이모 잘 보고있어요 암만해도 내가 보니까 안 보는거 같애 니 아니 ㅁㅇ Sydney